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역시 또 미국 쪽에서 들려온 뉴스입니까? 달러가 지금 굉장히 센 모양이죠. 미중 정상회담 얘기는 안유아 교수님이 오시니까 그 뉴스 정리와 또 해설은 안유아 교수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달러 인덱스라고 우리가 통상, 달러 가치를 이렇게 인덱스와 지수화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이라든지 이런 신흥국 통화 대비한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로파운드, 스위스프랑, 이엔, 캐나다 달러 이런 것들. 선진국 통화를 바스켓으로 넣고 그거 대비해서 달러가 어느 정도 올랐냐 내렸냐.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있는 통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파운드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압도적으로 유로화가 전 세계에서 달러 다음에 중요한 통화다 보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다 그러면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가 어느 정도 올랐냐 내렸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척도가 되죠. 그런데 이 달러화 가치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혹시 차트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상 우리가 달러 인덱스 그러면 90 정도 지금 보고 계시죠? 90 정도를 최근 들어서 저점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저기 보시면 95.9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저 보시면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크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유럽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닥스 지수라든지 혹은 프랑스 지수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를 치는 건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데들이 굉장히 확진자가 늘고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뉴스도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체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데가 굉장히 안 좋고 어쩌면 경제 재봉쇄에 나설 조짐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뉴스로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 내 물가 상승세는 내년이 돼야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 내년 정도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당분간 긴축 정책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 6월 이후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강건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유럽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에 어떤 대별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게 이 달러 인덱스의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달러 인덱스가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 급하게 올라가는 국면이 나온 게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작년 동기 대비 6.2% 급등해서 31년 만에 최고치 찍은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미국 달러화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이 달러화 상승을 왜 말씀드리냐면 달러화가 상승한다라는 기조가 정착이 되면 돈이 미국에 몰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 자산 그중에서도 한국 같은 신흥국 중에서도 규모가 큰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신흥국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돈 다 빼간다 이거죠. 다 빼간다기보다는 추세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야 될 동인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 강해지는데 달러로 갖고 싶어 하겠죠. 코리안 원을 바꿔서 여기서 배팅을 할 때 환전을 해서 가서 보니까 달러 인덱스 90에서 96 됐는데 대충 7% 오른 거 아니에요. 96에서 96 되면. 그런데 한국 주식에서 5% 플러스 나도 달러 인덱스에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만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추세적으로 사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한국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내외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달러 인덱스 96 수준에서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튼튼하다기보다는 견뎌내고 있다는 측면. 외국인이 지난달에도 3조 이상 매도를 하고 또 우리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친 달러 인덱스와 우리 주가의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 달러 인덱스가 다시 정점을 짓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 주가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영할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전 세계 경제에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강건한 경제는 저 달러 인덱스가 표상하듯이 미국 경제고 미국 경제 오늘도 3대 주수도 다 사상 최고가를 쳤습니다마는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저런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의 상승과 구조적인 경쟁력의 강화 이런 것들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증권사들이 올해 실적 좋았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는데 정말 역대급 성적입니까? 증권회사는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었겠죠. 올해 거래량도 많고 예탁금도 많고 또 한 가지가 증권회사 대형증권사 위주로 제가 지난주인가요? 증권회사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대형주 위주로 자기 자본이 튼실한 데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버는 그 기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증권사가 또 한 가지 수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요인이 대어급 IPO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어급 IPO를 통상 누가 주관사를 합니까? 대형사가 하죠. 그래서 주로 증권시장에서 대어급 IPO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증권회사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미래에셋, 삼성증권, 한투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도 간혹하고요. 하나금융투자. 그러니까 은행 계열사. 은행 계열사는 사실 여러 대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워낙에 IPO라는 게 큰 이벤트거든요. 그리고 조단이의 IPO가 있게 되면 증권회사의 책임이라든지 세일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들을 IPO하는 회사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대어급 IPO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형 증권회사에 쏠리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IPO 실적들이 굉장히 좋으면서 말씀드린 대형사. 표를 보여주시면 업계 1이죠. 미래에셋 증권이 3분기 기준입니다. 누적 영업이익이 1조 2,500억. 전년 동기대비에서 52%가 늘었고. 삼성증권도 1조 1,100억. 무려 116억. 116%? 116%? 네. 따블 나타나. 따블 나타나. 한투 증권. 박정재장의 한투 증권입니다. 1조 638억. 121%. NH투자증권은 전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어서. 거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년 동기 증가율이 되었습니다. 저기도 50%. 키움증권 41%. 대신증권은 546%. 대형 IPO에 또 참여를 했었죠. 메르츠 증권 33%. KB 증권 65%.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거의 미니멈 30%에서 맥시멈 500%까지 늘었다는 거죠. 500%? 대신 증권은 좀 특별한 경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화랑장세였다. 그게 증권에서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강 후약의 장세였기 때문에 올해를 추억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장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 투자자들이 속속 은행에서 증권회사로 자금을 이동시켰다라는 그 증거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IPO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IPO하면 수수료 뭐인가요? 그렇죠. 주관사 수수료가 꽤 큽니다. 통상 2%에서 3%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상장들 금액에 공모금액에 공모금액이 만약에 1조다 그러면 거기에 2%, 3%, 200억, 3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굉장히 큰 수익인데 이렇게 대역급 상장이 연쇄적으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의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몰리면서 웰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쪽의 수익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해외 주식 쪽에 미국 주식 쪽에 대형사일수록 어쩌면 미국 주식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강화를 했을 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래에셋이다 삼성증권이다 또 키움증권이다 또 유한타증권 같은 데들도 해외 주식에 좀 특화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증권회사들이 해외 쪽에서 수익률이 좋았고 대체로 보면 이런 대형사들이 IB 업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IPO도 크게 봐서 이제 IB 업무고 인배성 뱅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채권 인수라든지 특별히 또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강점을 갖고 있어서 대형사일수록 수익의 개선 추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썩 좋게들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안 될 거다. IPO도 그렇고 또 주가 지수가 이제 고점 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증시 참여도 1년 전에 비하면 조금 덜한 상황인데 그래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서비스라는 게 대동소의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 자본을 키운 증권회사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물론 이제 규제라는 측면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조금 더 차별화된 고객들에게 뭔가 더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찾아봐주면 좋겠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IT 쪽에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도 뭐 먹통이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수익이 난 건 사실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 단에서 수수료 수입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서 그런 거라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자기 자본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최근 들어서 동양은 디지털 콘텐츠를 위시해서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하는 증권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mz세대들에 대한 캐주얼한 접근 이런 것들을 하는 증권회사들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서 그런 것들이 좀 정착이 돼서 건전한 투자를 주선하고 이렇게 투자 문화를 만드는데도 증권회사의 어떤 역량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또 나왔군요. 네.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 IT 기업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거에 비하면 페이스북에 비하면 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그 위상 자체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업계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고 막대한 수익과 현금 창출 능력이 돋보인다. 이런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5년간 10% 중반의 매출 성장률과 20% 안팎의 EPS 성장률. EPS라는 게 뭐 어닝 퍼셰어죠.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이만큼 20%씩 는다라는 거고요. 주당 잉여 현금 흐름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특별히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죠. 애저. 여기가 업계 2위권인데 애저가 1위인 아마존과의 격차를 빨리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위가 구글인데 구글과의 격차는 빨리 또 벌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쪽 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는 모양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 먼저 치고 나간 AWS라고 하죠.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 얼만큼 더 빨리 쫓아가서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MS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올 들어 지금까지 50% 이상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 제가 오늘 차트를 한번 보니까 10년 전에 MS,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얼마쯤이었을까요? 지금 339불이에요. 10년 전쯤에. 10년 전이면 한 250불쯤 갈까요? 10년 전인데 지금 339불인데. 너무 좀 세게 갔나? 한 130불. 20불 때. 10배 이상 났다는 거죠. 10년 전에 비해? 네. 2008년도에 빌게이츠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지 벌써 13년이 됐죠. 2008년도에 20불일 때였어요. 2008년도에. 네. 그러니까 창업자이자 최고기영자인 빌게이츠가 은퇴한 게.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거야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바빴을 거 아니겠어요? 재단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러 다닌다고. 2008년도에 은퇴를 20불 때 했는데 지금 13년이 지난 다음에 330불이니까 15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만큼 또 경영의 성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 오늘 차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와 이게 도대체 계속 탄력을 받는 차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1980년대에 우리 곁으로 온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 미국의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혹은 또 뭡니까? 구글 이런 회사들이 우리 곁으로 온 지가 벌써 20여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중에는 이 테크 기업은 한때 사이클을 가지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IT 버블의 추억이 있어가지고 우리 뇌리에 있는 건 이게 잘 나갈 데가 있고 그 자취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MS 같은 걸 보면 사실 40년이 다 돼가는 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점점 더 저런 기업들의 과점 체제,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생각이 저희 세대들은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때의 기업들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경영진의 교체가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영진을 교체한 회사가 있죠. 아마존. 제프 베이저스가 어쨌든 또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프 베이저스 은퇴 후 20년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예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저것이 미국 자본주의 혹은 미국 주식회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근간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MS 주가를 보면서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 3 이렇게 마소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